아 이게 너무 어두워지지 못해서 잘 안보이는데 자... 잠깐만요 예수님 저번에 잘 알아봤네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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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다음추면 마지막으로 이제... 네... 네... 오늘 이제 다음추가 마지막이만큼 저희가 이제 다른... 저희 전부여러분 다른 출원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동으로 좀 확인하시고 이제 또 많은걸로 만나고 싶은데 어때요? 좋은데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잠깐 김식이 형이 사장님이 있어서 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, 기분이 났습니다. 1분을 받으시네요. 이게 또 까물리는 그런 직전 여식이 까물리는 모습이 기분이 났죠. 그래서 골라서 치면 되세요. 도전해보내주시고 바로 갑시다.